그녀들이 돌아왔습니다. 떴다 하면 연일 화제, 구인 구색, 귀엽고 상큼한 우리 트둥이들. 지트로 돌아온 트와이스와 함께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걸그룹!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걸그룹! 우리 트둥이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즐겁게 나오니까. 자꾸 가을이라 그런지 상승하네요. 네, 추우시겠어요. 히어로 하고 있잖아. 이미 모두 다 티티 신드롬에 빠져있습니다. 그렇죠? 네. 벌써 돌키르막 하고! 한강에서 펼쳐지는 특별 무대, 트와이스의 티티. 안 들어보고 할 수 없겠죠? 티티는 짝사랑하는 마음 아파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컴맨 첫 주부터 티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혼자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베이베베베베! 볼에 대시고,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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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다. 알겠습니다. 자기 얼굴 때렸으면 좋겠어요. 베이베베! 베이베! 동그냥 동군요! 올리브워도 예쁘네요 요즘 전국민이 함께하는 국민체조가 있거든요 그걸로 넘어갈게요 음악 스타트! 전국민이 함께하는 국민체조 이런 국민체조 또 없습니다 전주만 들어도 몸이 절로 움직입니다 기운까지 북돋아주는 신개념 국민체조 치열함으로 활기차게 가을운동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문화! 오늘 딱 불리셨죠? 네! 오늘 4대4로 나눠서 운동회를 할건데요 김성근 아나운서와 함께 중계를 하고싶다 네 아무도 없는건가요? 저요! 뽑아달라는 애교 할수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빠만 못해요 애교 못해 어머 세상에 오빠 지효 안 뽑아주면 너무해요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제 파트너가 될 해설위원은요 다현씨로 결정! 지효씨 미안해요 공 선택으로 4대4 청팀 100팀으로 나누었고요 여러분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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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두부 귀여워 과즙이 넘치는 트와이스의 대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트와이스의 가을인동이 앞에 지고 있는 세미섬 척설탄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함께 준비해 드릴게요 트와이스의 가을인동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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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트와이스의 가을인동이 셀카 하나 둘 셋 저기요 여기도 여기도 맞아요 알고 있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대결 정보는 유연성을 확인했을 때 림보입니다 첫 번째 도전 선수 총팀의 정연씨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탈락하고 갑니다 정연씨를 제외한 모든 멤버들은 1라운드를 각분히 통과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적용량이 뭐가 되나요? 난이도 4학승과 동시에 줄줄이 탈락자 발생 마지막 결승전은 각 팀 대표들이 출전해서 승부를 겨룹니다 각 팀당 1명씩 하루밍 총팀 대표 네 산하 선수 총팀의 승패가 산하 선수에게 달렸습니다 어우 오오 오우 진정한 꿈 하네요 백 팀의 모모 선수는 과연 각분히 통과 천번씨 대결 백 팀 승리입니다 이번에는 일팀 말 달리기 게임이라고 약간의 약점하는 것을 누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릴레이로 진행되는 경주 단안점을 돌아 먼저 도착하는 팀이 승리입니다 최영 선수의 실수로 백팀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2연승을 꿈꾸며 선풍선풍 달려나가는 모모 선수 하지만 아이쿠야 실수하고 나네요 역전의 기회를 노리며 대결은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지효 선수가 지금 반칙을 하고 있는데요 지효 선수 엉덩이를 찍고 우승을 위해 반칙도 해보지만 과연 결과는 총팀 승리 소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품으로 창의적이고 더 웃기게 재밌게 해주시면 가을운동회에서는 또 장기자랑이 빠질 수 없죠 오직 연예가 중기에서만 볼 수 있는 트와이스의 분장 쇼쇼쇼 걸그룹의 이런 모습 처음입니다 정연양이에요 우승을 모셔서 10대 10 게임을 줄다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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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한 소감을 나윤씨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멤버들끼리 또 운동도 하고 또 멋진 시민분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홈백을 했거든요. 사랑해주세요. 우승팀을 위한 혜택은 과연 무엇일지 대결에서 진 청팀은 튜브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차용씨가 놀라는 이유는 우승팀을 위한 습관한 혜택! 평화가 위를 시원하게 달리는 요트 체험! 호화로운 다가도 준비되어 있고요. 한껏 요트 위에서의 여유도 즐겨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트와이스와 함께한 즐거운 데이트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